안녕하세요 샨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주 유채꽃밥과 장영희의 소동섬을 다녀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 이별의 아픔을 겪었어요 바로 제 영상을 만들어주신 코프로 맥스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